안녕하세요. FEMA dyslexic rattach 업무 저는 지금 친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구바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입니다. 되게 조용하고 스프레어. 여기가 바뀐. 여기가yll어. 여기가 남들어. 이곳은 제 이름은 다르다. 이곳은 칠일이. 이곳은 칠일이. 여기가서 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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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돼쓰. 아, 이 아잇? 아, 이 아잇? 아, 내 아잇! 우리 사실 많이 흰색이 있는거죠? 사실, 이 아잇! 이 아잇! 아, 이 아잇! 정말 맛있어! 물을 감자? 아, 이 아잇! 이 아잇! 이 아잇! 물을 물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원숭이 그래서 깨끗한 물이에요 한국인 한의 성장 한국의 전통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Moses Sieg from Ugandah Kampala 오! Ugandah Very nice 아주 nice 오! 여기 Good morning. beautiful just i will follow whatever you're doing i want to learn i want to learn i hope you and your family come to help 아, 감사합니다 친구가 더 아라비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왔는데 아직 아라비아를 전화했습니다 타спорт 컨트롤 아라비아 너무 예쁘다 이게 아마도 아라비아? 네 오우 고춧가루 어떠신가요? 정말 맛있죠 아아라비아 청양고추 반지 이렇게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낙마딘 apart fromocr 너무 맛있어 삼계탕 맛이나요 죽맛이나요 카락? 예스 You know I like 카락 예스 I know you 이거는 카락티인데요 쿠쿠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되게 맛있는 티입니다 컵도 너무 예쁘죠 정말? 정말? 네네네네 만약에 오는 자기가 강요랑 있으므로 지금 이 사진맛은? 오! 근데 이 사진맛은.. 마치야 저는 사진맛은? 10 크람! 오! 잘 보세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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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베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네 내가 입을래? 너무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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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春하러 갈거야?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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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우린 해먹자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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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히 마시는게 뭐야? 밥 먹기 전에 먹어요? 밥 먹고 나서 머리랑 옷에 냄새를 없애주려고 하는거래요 이렇게요? 네 와와와와 와와와 이렇게 랩이 있는데 랩이 가지고 있는거죠 너가 봐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좋네요 너의 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카아라 하늘을 입고있어? 네 이곳은 갓? 네 네 너무 아름다워 보통 여자들 네 네 네 네 네 주제는 이 스타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색은 어떤 색을 선택한거에요 아름다운 카우치 지금 저녁을 먹고 밖에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맞아 저는 이거 너무 멋있어 아라비티 아라비티 오늘 저녁이야 오늘 저녁이야 오늘 저녁이야 예이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온다 와 돈 갖고 한국 엄마 여기에 있는 엄마 다행히 선생님. 마! 마! 안돼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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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알라딘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랍어 버전으로 틀어주고 있어요. 제발! 아, 너무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와! 엄청 뜨거워요, 와! 매워, 앗,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바베큐에서 만나요? 응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